오 렉걸리는거야 뭐야 나 총이 없어 뭐야 이거 하나무기타잖아 아 뭐 이런거군요 알겠습니다 언클리어드 헬로우 유캔 윗더 사인스 윗더 업버튼 아이원 익스테인더 컨트롤즈 투 유노 50개중 1개 아니 뭐 컬렉테드 아이템 게임즈가 아니라 그 뭐지 미즈놀이 게임 있잖아요 오 쟤 뭐야 와 봉우리 3개 있다는데 뭐 일단 넘어가 봅시다 저 뱀이 겁나 빡쳐요 그래요 어우 귀엽다 쟤 뭐야 찌글리 오케이 태형 지금 다음 버튼을 여기 뭐 있어요 진짜 뭐 있네 얘네 타는 거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렇게 게임 재밌어버리면 진짜 하루종일 방송만 하고 있을텐데 예이 내가 모은 보물 볼 수는 없나 아니 뭐야 얘 여기 뭐 있나요 아니 저기로 무너져 왜 뭐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 엉엉 나 궁금해 아니 이게 뭐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 코스에요 진짜 뭐가 있긴 하네 와 내가 이 게임 드디어 하네 근데 진짜 잘 보면 뭔가 있어 테두리가 표본능이 없네요 표본능이 없네요 없구나 아주 체감할 수 있었는데 오케이 내려와요 이 게임도 스피드런 있으려나 엉엉 뭐야 봉을 어디갔어 뭐야 다 지켜야 돼 스테이지 진짜 개장이 나다 알겠어요 다음에 올게요 안돼 안돼 1-4 뭐 이딴 게 다 있대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메이커 못 까나 아니 그 언커멘트 DS 월드 레코드 아닌가 아니 그건 봤죠 당연히 아니 아니 저 올게요 오 쟤 무서워 먹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뭐야 오 요 밟으면 그냥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점프 버튼을 뗄 필요가 없어 돈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식으로 했습니다 어 하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라시오 보스 보스로 왔어요 데인저 보스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뭐뭐인지는 못보나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려고 5씩 줄어드네 나중에 총이라던가 아이템 먹으면 무서운 슬라잉이에요 저 무서워서 울게요 아이 귀엽다 얘 와 얘 타고 다니는 거 재밌어요 잘가 오 깜짝아 와 매거진 샷 버튼 총이 생겼어 와 총이 생겼어 예에이 예에이 나의 네에이 네에이 아니 아 아 안 죽어 한방에 안 낚아져 다 했는데 이거 제일 귀찮네 미리 해놓자 예 보물은 못 모았지만 왜 이사하셨나요 그쪽에 어그로 끓일까 생각해서 방송 킨건데 근데 어떡해 뭐야 저건 잘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잘가 어려워 하나 둘 왜왜그래 오케이 애도 어렵잖아 내가 즐기라고 키는 방송인데 애도 아 아 아니 어려워 둘까 하지마 오케이 헤이 인컴플레이트 벨컴 여기 위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오른쪽으로 밀어 바본가 완전 밀어 죽어라 아 돼지 먹다는 게임이라니 걔 무슨 이게 뭐야 도대체 어 깜짝아 또 다 옆방으로 다시 다 갈 것 같아 왜냐면 이런 게임을 심심하게 총 쏘는 거 못 참는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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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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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먹었다 괜찮아 깜짝 놀라 플레이스테이션 11 알겠습니다 예이 유물이랄까 어 그냥 보물입니다 무슨 흠 오케이 뭐야 발소거스야 오케이 데인저얼 하 흐흐흞 흐흐흐 흐흐흐 히히 خ 어이가 없네요 아니 왜 점프하는거야? 내가 점프하면 점프하나? 점프 히크에 당할 것 같아 이렇게 뱀조심 오 개 사왔고 스노크를 얻었어요 이제 물속에서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건가? 그렇구나 더 오래 잠수가 아니라 그냥 익사가 없네 좋았어 뱀 AI가 단순해요 근데 좀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고 피라미드 3-1 헬로 키를 얇아지는 것 봐 에? 왼쪽으로 올까? 연락 이제 남자가 뱀 로 fotos 네 아 이 너무하잖아 아 진짜 이렇게 마지막에 가지고 해야겠다 어렵다나 어렵잖아 뼈가 짧은건가 발음이 이렇게 돼지 오케이 바보 어떻게 하는게 좋지 보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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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커비 느낌이라.. 이거 뭐죠? 깜짝? 순순하게 길을 열어 오케이 윈도우 어디야겠네요 깜 피럴 안주나? 나이스 옆에 이게 있구나 해? 그래서? 어떻게? 아 이거 물 위에 띄울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가운데에 해야겠죠? 무슨 멋있게나 타인 캐릭터인가요? 그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거 100개 되지 않아 전 게임용인데 뭐 나이스 아이템 1개만 뽑혔어요 여기 7승분 7 여기 7승분 7 진짜.. 아니.. 너무 낫지릴라고 넉넉히 잡고 그러면은.. 어디오자 나.. 40만분 1인가? 40만분 1인가? 대충 내가 죽는게 되는구나 요거를 놓으면 저구박을 부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 오 오 오 오 오 너 나 좀 죽어줘 제발 죽어주마 오 박스 카드보드 이렇게 놀겠습니다 나오세요 제발 필요가 없어요 넌 끼워 죽으세요 오케이 하 하 여긴 어디 하 여긴 어디 하 이거 너무 오래 쓰면 적게 되는구나 와 귀엽다 와 귀엽다 오케이 오케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ok 흠 게임 치다 귀엽습니다 런 바부 아 아직까지 어렵다는 느낌이 딱히 오빠인데 이렇게 나중 간이라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쩌다 잘어 벽 wed 헬로 4 포 이게 뭐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아까워라 아 어렵냐 왜 적응이 됐어 신기한게 몬스터골 뭐가 몬스터골 어디에 구멍 뚫려 있다는거지 모르겠지만 예이 되게 먹었다 헤헤헤 세련미 몰래 방송한지 58분 15초나 됐지롱 야고를 지롱 잘 예정이라 아닌가 아닙니다 혹시 몰라요 좀 이따 밥 먹으러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 먹은거 아냐 다섯개나 있네 보스에요 고참밥 컵라면 아직도 고참밥 없습니다 아니 나 저거 부술려고 한게 아냐 야 야 밑에 갓 있는거 봐 무서워 죽어라 아니 흠 잘가 뻥 이거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노라스 패치 하 다운 버튼 투 크라우치 이제 숙일 수 있구나 길이 없어서 못 건너갔다니 무슨 넷플라스 저렇게 많이 했구나 짠 아 이제 짠 오 깜짝아 에이 뭐 이런 노답방송 노잠방송 틀레이 생긴다고 별 문제적인거 없습니다 네 정구르키두 너무 재밌다 지금까지 Quindi 하 진짜 박살나네 나도 모르겠습니다 대부 없어요 오케이 어우 겁나허렸네 아니 무서워 쟤발 나이스 만칙이라뇨 나이스 정당하게 게임이 물리 엔진을 이용해서 플레이했을 뿐입니다 여기는 보물이 없나봐 이게 뭐래? 4개만 부서요 도리도리도리 도리도리도리 아이 귀여워 그래 위 포물 없다고 했는데 게임을 믿자 뭐가 이렇게 어려워 숙이 있어요 아이님 지능벽 진짜 지능벽 느낌 벽 느낄게요 벽 느껴요 아이 챔 아이 챔 지능벽 아 오케이 하 무서워요 위로 위로 잘가 죽거라 안돼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내가 뭐가 있는거지? 무슨.. 저울.. 아 여기서 왜 자꾸 죽지나? 오케이 깼어요. 일단 간단하게 깨봤습니다. 깨기 전에는.. 재미있겠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danger goal 해? 너 보스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벽 저는 탐막 내려놓고 재미있는 정글 키드할게요. 물든 오케이 재미있네요. 개잘 만들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맞나? 일단 급한대로 테스트. 오케이 4대 2대 2대 죽어라 아니 저게 안 맞아 죽어라 나이스 드디어 예이 점프케이프 점프케이프 하? 오케이 오케이 이런게 생겼어요. 끝이야 이게? 확실히 그런게 있습니다. 저도 토모 오랜만에 연습툴로 돌려보니까 진짜 억가 아닌 것 같은 파트들이 옛날에 억가처럼 느꼈는데 그런거 있었습니다. 스킬 이슈 스킬 이슈 통화 개꿀잼 세일어님 타임아웃 당하실 준비하십시오 오 뭐야 어드벤처러의 노트 죽어있어요 깼네요 봉을 50개를 모아오세요 알겠습니다 해? 타임아웃 당하실 세골이 된 채가 있네요 러스 어이없네 아 이런 게임 너무 좋아 근데 벙신 쓰레기 잡총이래 오 오 자 이제 유의할 수 있어요 오 됐다 랭크도 3개네 예이 아우 이런거 아니지 혹시? 와 와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파이널 라스트 소드 아니 왜 하나 어디간데 남은 아 아 뭐야 이거 아이템 없이 놓을 수 있네 슈리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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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떻게 가는지 기억났다 슈리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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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추견으로 다했었는데 막 저 울게요 세이루님 뭐하시는거에요 젊었으면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이야! 오! 리얼 에너지 페이크지 않겠지? 제발 오케이 땡큐 오! 이게 왜 됨? 오! 오 이게 왜 돼? 나이스 지마바님 되게 좋아하셨던 같은데 오! 블레스드 비디오 여기 뭐 이렇게 오가야 돼요 이거 도망가해 내가 다가가려는 방향이랑 반대로 오케이 페니코인 여기도 4개 아주 수상해 보이는게 있으니까 가봅시다 어... 저 뱀이 너무 거슬리는데 도망가요 시크릿 시크릿 안에 시크릿 같은 거 없겠지?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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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돌아가요 이상한 버섯 시크릿 서브 시크릿 저 웃을께요 뭔가 될 거 같았습니다 서ع analyst 지저란더라고 시크릿 시크릿 와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하이드로젠 워터 수소물? 수소물은 뭐야 액체수소인가 수소수 아 여기 그래 여기 하나 있다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있다 여기 근데 총이 없었어 가지고 이때는 먹으면 수소수 먹으면 어떻게 되지? 잘 모르겠지만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다시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돼 현실에 있고 나는데 현실에 있고 나는데 존 길이 존 길이 오 됐다 오케이 항아리 항아리와 해머 얻었습니다 아니 왜 없어졌어 저거 아니 왜 저기 있어요 무서워 무서워 세이브 내놔 오케이 하? 하? 센츄리 버거 하? 네 하평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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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게요 오케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기회는 두 번 기회는 두 번이랄 것도 없이 뭐 아니 근데 두 개 있으면 일단 저기 안에 달팽이 넣는 건 무조건 성공 아니야 아잇!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얘를 보내면 돼요 오케이 갭 여기는 세 개 아잇! 너 어디로 가면 돼? 저 코 파는 우엉 배드에 종경 붙으면 저 방종할게요 TT 바이러스 아깝네요 맨날 종경 붙이시던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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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를 훔쳐가서 화났어요 왜 바나를 훔쳐가요 왜 바나를 훔쳐가요 내 겁니다 제 겁니다 제 겁니다 미리 다 해놔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아! 오케이 바보들 내꺼지롱 좋아요 높고 요기도 없고 여기 없고 아니 있는데 어디야 그럼 어? 헛!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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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바이 와 사이프레스틱이라는 걸 얻었어요 그냥 갈 걸 그랬나? 일단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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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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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오래 헤맬 뻔했다 퓨젯 스피나 저도 기뻐서 울게요 미적인 그림을 얻었어요 V 스트링 맞아서 살았다 키드 납작한 거 귀엽다 나 여기 안 가봤네 그러고 보니까 숙여야만 갈 수 있네요 이런 뜻이구나 카반리 코인스 얻었어요 줍니다 오케이 스트롱 리즘 그럼 따로 떨어져 있는 애 중에 먼저 가는 애를 잡으면 되나 되나 그걸 미리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때려 잡자 이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하나의 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빈 공간이 많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떠났을 때 쭉 쭉 점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잔인해요 아니 왜 잔인해요 얘네 죽지도 안 돼 총알만 한다고 아니 루이너스 헤미스피어 루이너스 헤미스피어 뭐야 리셋대? 리셋됐네 하핳 아니 이러오면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 안되는데 곤란해지는데 그러면 이러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어 되나 됐다 나이스 그래서 헛 무섭네 예이 동두잇 아 메이커이디삼님 맵이나 알어갈까 이삼신님 맵 이삼신님 맵 동두잇 도무카츠구나 이삼신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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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밀고 어려운 점프 됐다 오케 아 와 같다 와 같다 요거를 쏘면은 저게 물에 뜰거 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짠 러버 러버 프루트 고무 고무 열매 천재 완전 장구르 키드 하아 아이템을 얼마나 더 모아야 되는거지 짠 원 투 아이 좋습니다 메가 포션 정글 헬로 에이 오 나이스 하 어떻게 돌아가 컴백돔 오케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사이에 통과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돌아가 엑스트라짱 맛 유컬인 3댄가 맞으면 없어지잖아요 다행을 맞춰서 도망을 간다는 아주 나쁘지 않은 방법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써볼까 한 번 다단 약간 다단 미스터 다코타 오케이 오케이 자 드디어 먹었다 와 오오 오 오 오 오 된다 된다 에 에 에 세액 더 윈도우 흔들고 있어 나 윈도우 흔들고 있어요 이거 마우스로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왔선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끝인가? 오케이. 복잡해 보여. 가보자. 오케이. 이거는 한 발만 쏘고요. 이거를 한 발 쏘고요. 그럼 여기 세이브가 있. 호호. 되게 조용하게 이런 게임 하니까 너무 느긋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 요. 짠. 이 게임이. 오케이. 영어 못합니다. 왜 자꾸 저 영어 못하는데 잘한다고? 놀리시나요? 저 상처받을게요. 저 마상 받을게요. 1, 2, 3. 1, 2, 3, 4, 5. 그냥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되네.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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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크 버튼 그냥 떨어져도 되나? 좋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뭐... 금방 갑니다. 참고로... 다음 게임이 FTFN인데... 그렇습니다. 설렘이라뇨... 저... 제가 털을... 상상하시느라... 기쁘시군요. 재밌게 드십시오. 재미없게 먹는 건 뭐... 뭔가요? 재미있게 먹는 건 뭐고? 재미없게 먹는 건 뭔가요? 저... 저... 그러게요 금지. 그러게나 말인다 금지. 글게요 금지. 음 금지. 의악 금지. 그... 오케... 제발... 어어... 끝! 끝! 제발! 예이... 그렇네요 그렇네요 좋은 맞을랑겨 존마 젤란경 존마 젤란경 으악 하나 둘 오케이 오 죽을랑 됐어요 게이밍스톤 가밍구스톤에 여기도 방법을 알아서 안거 맞아 지금이야 여기는 조금 있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템이 넓어집니다 마지막이에요 짠 하고 쏘고 빨리 돌아와요 다음 짠 하고 짠 하고 오 위험했어 제발 핫 핫 핫 핫 핫 핫 하하하 핫 여기좀 꽿지 진짜 제발 깼다 감사합니다 요기는 아 여기 진짜 하하 여기 진짜 이게 제일 문젠데 미나무시 버그 저 울게요 저 울게요 저 울게요 또 아니 왜 자꾸 왜 이것도 못 깨지 하면서 또 또 띵킹 진짜 언제까지 상처 주실 건가요? 안돼 살았다 오 깼다 나이스 나머지 하나 어디있지 에잇 오 오 진짜 되네 와 아니 어이없진 않은데 별로 안 어이없는데 별로 안 어이없는데요 아니 내가 개바보였네 그냥 저거인 건 알고 있었는데 아 위에 키를 안 눌렀다 나 왜 시프트키 돌고 있었지 ㅋㅋㅋㅋ 약간 하나의 스테이지라고 생각하는 건가 별로 안 어이없는데요 저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나 세이러님이 어이없죠 실망 별로 실망도 안했는데 전체 바보같은 대가리에 실망했습니다 오 오 엉엉 저 끝까지 하온님한테 조롱당해서 울겠습니다 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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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 얘는 안 죽는 애야 야 장난 진짜 장난치지마 아 이건 선넘지 골린스네이크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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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 오 넘어왔어요 다음 뭐요? 아니 선넘지마 오 나이스 나이스 땡큐 뱀도 없애줘 뱀은 내가 없앨게 으아 저 어디가 쟤 하하하하이 나와 나이스 세이브죠 나이스 마지막 스테이지 난이도가 왜 이래요 무섭네 underground 어 헣 오케이 Read em 잘가 오케이 예이 밟으면 돈을 빚을 수 있으니까 불 껍잡 쟤 뭐야 뭐야 하나 잡았다 저기 안 맞네 오케이 가자 일단 쉘 여기서 밟고 나이스 세이브 됐는데 안 된 줄 아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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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대기까지 길이 남았다 쟤 쟤 야잇 오케이 오우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했죠 너 어디가? 죽어 깜짝 놀래라 진짜 완전 깜짝 놀랐네 에잇 저거 뭐지? 으악 이게 멋있어 아 죽어라 됐나요? 와아 샌즈 세이브 샌즈 지나가요 멋이 없습니다 애 또 오케이 으악 잘가 아니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공법 이랄까 모르겠지만 뭐 방법이 있는게 있을까 해요 헤헤 에헤 어디가 나도 좀 살려줘 누가 누가 나 좀 살려줘 오 오 오 럭키 에헤헤 점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가세요 보냈어요 어우 보냈어요 보냈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나이스 세이브 줘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 님 왜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엉엉 저 올게요 집에 방문하면 가볍게 반겨줄 수도 있었는데 이거 뭣이 그래서 이거 아니 진짜 너 여 여 여 아아 아 오케이 나이스 어렵네 저걸 한 번에 낚아야돼 무조건 무조건 한 방이야 터뜨린 여기가 잘 낚아지는데 왜 이렇게 안 낚아지지 저건 말 진짜 아 아니 돌아가요 인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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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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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 정글 기득 정글 기득 그 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 쉬운 방법을 발견했어요. 델프루트에 다운하자 일텐데 암튼 요거를 하고 얘를 하고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와! 아니 뭐야 이건! 오! 오! 나이스! 그렇게 빡빡한 것이 나오지도 않아서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FTF에 해야되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세이브 엉 다들 하기 싫어서 안하는데 이런 게임을 싫어하는 한국 커뮤니티 적을게요. 좋아! 하나! 그 다음 이거를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네 또 돌아갑시다. 이제 저거 부서져도 상관없으니까 한 개가 쉬어졌습니다. 이게 부서져도 이제 상관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저 그냥 아이워너 접을게요. 오케이 연습했죠? 제발! 나이스! 깜짝아! 좋아요 제가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A를 별로 안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웃겠다 저 아이원은 은퇴할게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저렇게 죽인다고?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뭐 실수할 수도 있죠 타이법을 알아냈으니까 괜찮습니다 방법을 알아냈으면 그 죽음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허수할 수는 없나요 드립 허수시네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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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반을 해요 망원경 땡스 볼 깬 거야 깬 거야 깬 거야 깬 거야 와 깼다 이 게임 와 진짜 풀탐 8시간 9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거 키드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으아 바람이 너무 쎄 바람이 너무 쎄 109% 크리아 서밋 짠 짠 뭐야 오 우와 정글 키드 와 엔딩 와 깼다 와 깼다 보스가 없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없었나 보네요 시간이 없었나 보네요 캬 아니 근데 진짜 겁나 잘 만들었는데 이거 697 번제 클리어입니다 겜스2 오 쉣 홀리 겜스2로 만들어졌구나 이 게임 흔하지 않은데 아니 저 올게요 아니 와 깼다 아니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 게임 아니 너무 잘 만들었는데 취향저격입니다 진짜 진짜 그냥 그냥 하나목이 혼자 다 있네 아니 혼자 다 있네 그냥 테스터 도르비 아키라 구라인 크라인 톰코츠 카니발 대거 테스터들이 부산? 이나 사 와 칼 칼 야 와 겟다 일본어 일본어 9시간 22분 49초 1505번 죽었어요 땡큐 포 플레잉 진짜 아이보노 일본 유저들이 많으니까 어쩌다가 히라가나 읽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100% 100% 했어요 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10시간도 안 걸리네 의외로 더엔드 더엔드 디엔드 오 엔딩이 왜이래 깼습니다 오 와 형 10시 타 5시 8시 8시 21시 12시